전세 사귄 당한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입니다. 요즘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역대 처음으로 천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. 한 달 동안에 막. 그렇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전세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긴급거주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사고. 네 그렇습니다. 역대 처음으로 천 건을 넘어섰다. 한 달에.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. 오늘부터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전국의 17개 시도청에서 전세피해 확인서 그리고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전세피해 확인서라는 거는요. 전세계약 종료가 됐는데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혹은 전세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서 낙찰돼서 임차권이 소멸을 했는데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. 그러니까 배당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증빙하는 서류인데요. 이게 있으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실 때 5대 은행에서 전세피해 확인서 그리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금리를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. 이게 얼마까지? 그래서 연 1에서 2% 수준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좋고요. 그런데 당장 나 어디서 살아야지. 그렇죠. 라고 거처가 급하신 분은. 이게 또 막막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. 긴급주거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. 긴급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긴급거처를 제공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무료는 아니고요. 월 임대료가 시세의 30% 수준으로 최대 2년간 셀 수 있고 만약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실 때는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. 그렇죠. 전세보증금이 아마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목돈일 텐데. 빗땀 눈물. 그걸. 진짜. 야. 그런데 그. 끔찍합니다. 그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 내용은 없네요. 네. 아직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. 그건 아니고. 구제하는 방안이 나온 거였어요. 그렇구만요. 그래도 이런 거라도 마련이 되면 약간은 순통한 틀이니까요.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. 네. 맞습니다. 이번 달부터 세입자가 전국의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. 사실은 이거를 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한시름 덜 수 있잖아요. 우리가 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게 되는 거니까요.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. 그렇죠. 왜냐하면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세입자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돈을 받아간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커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계약하실 수 있는 건데요. 나 이거 전혀 몰랐는데? 세금을 안 내면 처분할 때 우선순위가 돼요?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집주인이 만약에 세금을 안 냈어요. 그러면 이거를 당해세라고 해가지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세금을 걷어가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요. 아, 그래서? 네. 그래서 집주인들의 세금의 체납 여부에 대해서 가져갈 때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갑니다. 세입자가 지금 땅바닥에서 나뒹굴든 말든 일단 너무 불쌍해.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하다가 잠깐 나도 받을 돈 있잖아. 내가 먼저 받아갈게. 일 내가 먼저 급해. 내가 제일 못 살아. 라고 국가가 하는 거구나. 네. 그걸 당했다라고 하는 거고요. 쉽게 말씀드렸습니다. 네. 하지만 기존에는 이런 걸 열람하기 위해서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었습니다. 그런데 집주인이 싫어요. 제 내역을 왜 보세요? 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거죠. 하지만 이제는 동의 없어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임차 보증금이 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미만이라면 이거 동의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납세 증명서 그리고 선순위의 임차인 정보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. 이거는 이달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요. 좀 더 많은 또 적극적인 조치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